안녕하세요. 신인 개그맨 오지택. 신인 개그맨 양주영입니다. 코믹쌤이 가득한 코미디 핑리그. 이번 주 수요일 밤 코빅에서는요. 기분이 나쁘서 심을 텐데. 어머 알파카도 있고요. 형이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앞머리가 싹 빠졌잖아. 애 속입니다. 남편같은 거 맞아요. 구슬아, 구슬아 오빠가 진짜 사랑합니다. 어머! 주요일 밤은 언제나 코빅과 함께 10시 40분 이치 빨아주세요. 늘 본 방차수 안녕.